자 투자론 들어가게 투자론 들어가시면은 투자론에서 이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6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지렛대효과 있죠 그죠 거기 밑에 확인 문제로 확인하기에 박스 있죠 이거 별표를 한번 쳐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렛대효과를 푸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따 기출문제를 보면요 지금 요 문제가 숫자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단 이제 문제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밑에 1년간 가격 상승률이 0%죠 맨 밑에 근데 이게 2%라고 또 해서 바꿔서 나왔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푸는 방법이 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저자가 하시는 대로 그냥 갈게요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할 때는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할 때는 일단은 밑에가 내 돈 내 돈이 들어가요 자기자본이 들어가고요 자기자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득입니다 소득에서 남의 돈이 있죠 그럼 남의 돈에다가 그냥입니까 이자율이 있습니까 곱해서 그걸 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라는 자체는 순영업소득은 임대료 수익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냥입니까 자본이직도 있습니까 양도차익도 있죠 그죠 양도차익에 따라서 양도차익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가격 상승률이 0%예요 하셨습니까 그러면 양도차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갈게요 투자 부동산 가격이 3억이죠 금융기관 대출이 2억 자기자본이요 그럼 1억이 내 돈이잖아요 이게 밑에 깔리겠죠 깔리고 여기 가시겠습니까 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년이고 연 6%가 이자가 있죠 그 다음에 순소득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의 소득에서 그냥 이자를 빼야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먹는 수익이 되겠죠 그죠 1억이 내려오고요 자 그럼 남의 돈이 아까 얼마였죠 2억이었죠 그죠 2억에다가 몇 퍼센트의 이자예요 6% 6% 6%는 0.06을 곱하는 거죠 그럼 그냥 우리가 2억에다 0.06을 곱하면 얼마겠어요 1200만 원이 될까요 그런가요 야매 안쓰고 그냥 할게요 1200만 원 되죠 그죠 야매 안쓰고 0.0 이렇게 하면 더 헷갈려요 1200만 원이 된다 충분히 이해하실 부분이니까 그러면 2000에서 1200만 원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 800만 원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800만 원 1억이 몇 프로일까요 0.08%가 되겠죠 8%가 정답이 되겠죠 이게 갔나요 근데 이게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나와 그래서 이건 무조건 숫자만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0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05페이지로 가시면 305로 가시면 거기 3번 문제 하나 있나요 거기다 옆에다가 두고 한번 해보세요 내 돈에다가 소득 빼고 이자를 빼대죠 근데 주의하실 게 가격 상승률이 2%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1억에서 200만 원을 더 벌었다는 얘기에요 그럼 팁을 드리면 800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연습장은 다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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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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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축문제가 똑같이 나온 것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순소득이 800이죠. 근데 가격이 얼마가 상승했어요? 그럼 1억에 2%는 200만원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만원이라는 거죠. 다시 해보세요. 800만원은 임대료를 번 거고요. 양도차액이 200이 더 있어요. 전체 소득은 1000만원으로 해서 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랑 틀린 겁니다. 그거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런가요? 다음의 돈이 6천이죠. 8%잖아요. 0.08이니까 48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1000만원에서 480만원 빼면 520만원이 될 거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520만원을 공으로 때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520을 4천으로 나누면 돼요. 0.13 나오나요? 13%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렛대효과가 이렇게 나왔던 게 두 번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가장 FM이에요. 그렇죠? 얘를 알아야 다른 문제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얘를 먼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냥이야 밑에가 내 돈이 내려가. 소득에서 빼죠. 근데 소득은 그냥이야 임대료만 있어. 양도차익도 있어. 가격 상승이 0%면 안해주고 아니 2%면 200만원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남의 돈에다가 이자를 빼야 되죠. 그럼 6천만원에다가 8%니까 480만원을 내잖아요. 그럼 520이 나오니까 4천만원에 대한 520이 내니까 0.13이니까 13%가 나오게 된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문제를 아까랑 추천해드린 거 그 두 가지를 계속 연습하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형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봤을 때 이걸 그냥이야 가격 상승률만 바꿔서 그러면 또 어떤 놈이 가격 상승률을 또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꼭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장님하고 통화했는데 다음 주에 기출문제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주 과정이거든요. 4주. 이따가 제가 이따가 목차가 안 나왔으니까 이 기본수의 목차를 제가 해 놔 가지고 어디까지 풀어오세요 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풀어오셔야 강의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4주 동안에 나가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건 탁탁 찍어서 이거 이거 하세요 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찍어 드립니다. 이거 다음에 자 다음에 찍어 드리는 게 지금 가볼게요. 어 기대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267페이지로 가시면 기대수익률 곱해서 더한다. 자 근데 이렇게 할게요. 우리 시험 문제는요.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 그럼 객관식에서 찍으면 되거든요. 맞나요? 자 지금 요거랑 또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인데 제가 찍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이용할 때 소수점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가요? 자 한번 갈게요. 일단 오리지널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기대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 비관적 또 뭐가 있죠? 정상적 낙관적 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20% 이 퍼센트거든요. 몇 퍼센트 60% 얘가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익률이 4% 그 다음에 8% 13%인데 자 이게 왜 제 암에가 먹히냐면 객관식 문제에요. 그럼 그냥 오지선다의 숫자가 나와. 그 앞대가리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자 얘가 이제 2번 8.2%가 정답이거든요. 8.2%가 근데 막 8.5%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9% 나올 수 있고요. 자 4번 7.5% 나올 수 있고 5번 7%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찍으면 돼요. 찍으면 돼요. 찍으면 돼요. 특강식이니까. 맞나요? 동감하십니까? 근데 일단 오리지널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세요. 야매는요. 일단 정상적으로 먼저 푸세요. 그 다음에 나중으로 야매로 가세요. 아시겠죠? 너무 야매로 하게 되면 이론이 안 돼요. 그죠? 퍼센트 퍼센트 하나는 소수점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소수점으로 고치면 소수점이 나오면 퍼센트로 가요. 가장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하나만 소수점으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래서 하나만 소수점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둘 다 다 소수점으로 고쳤네. 서셨습니까? 아유 예전분이어서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갈게요. 이것만 소수점으로 고치세요. 하나만 0.2에다가 4를 곱하죠. 네 그럼 0.8이 나오겠죠. 동감하십니까? 0.8 안그러면요. 이 저자분처럼 다 소수점으로 고치면 소수점이 나와요. 또 퍼센트를 고쳐야 되거든요. 그건 진짜 무식한 짓이에요. 이해 같나요? 그러니까 20에서 4 곱했다고 80%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가 소수점이면 퍼센트를 곱하면 퍼센트가 나와요. 이해 같나요? 그럼 이것도 몇 점 몇으로 그러면 얼마야 돼요? 4.8%가 되겠죠. 네 그런가요? 0.2죠. 네 13은 곱하면 2.6이 돼요. 그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냥 그냥 맞히면 돼 맞히면 돼요 동감하십니까? 네 어르신네들이 계산기 못 두드러요. 소수점으로 못 바꿔요. 야매 연구실에 연구를 한거죠. 그냥이야 우린 객관식으로 나와 생각할게요. 그냥 무식하게 곱하세요. 그죠? 안삼 안삼도 돼요. 20에서 4를 곱하면 얼마에요? 80이 되고 암삼도 돼요. 60에서 8을 곱하면 480이 되고요. 20에서 13을 곱하면 260이 돼요. 합치면 820이 돼요. 따라하세요. 8이. 2번 연답이죠. 2번 연답. 2번 연답이죠. 아 반응이 없다. 아셨어요? 어차피 객관식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맞히시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맞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건 무조건 건져요. 그냥이야 소수점은 고치지 마. 무식하게 곱해서 숫자가 820 나오잖아요. 그럼 따라하세요. 8이. 몇 번? 2번. 2번. 어떻게 나왔어? 앞대가리가 8이가 나오니까. 아 알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모의고사 이거 나와요. 나오면 아이씨 이거 나왔어? 아 이건 820이 되죠. 자 그러면 850이 나오면 몇 번일까요? 1번이 되겠어요. 8.5니까.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900이 나오면 얼마에요? 3번밖에 없잖아요. 900이 나오면. 아 가자. 알겠어요? 750이 나오면. 4번. 4번. 어? 그래서 제 강의는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해설처럼 해주면 우리가 무슨 학교 다니러 왔어요? 아니죠? 그냥 객관식으로 맞히면 돼요. 앞대가리가 맞으면 돼요. 앞대가리만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야매부터 해야 돼요? 이론부터 해야 돼요? 이론부터 해야 돼요? 어떤 학원 가니까 교수님은 저 교수님은 야매만 가르켜. 야매만 가르켜.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는 소수점으로 고쳐야 돼요. 둘 다 고치지면 힘들어요. 만약에 계산을 해서 막 중간식이 나왔다. 둘 다 소수점이 아니라 하나만 소수점으로 고치는 게 퍼센트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산을 하되 요령을 가져가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그냥인데 맞혀야 돼요. 맞혀야 돼요. 정말이에요? 분위기 좋아. 근데 난이도가 하나 올라가요. 큰일 났어요. 아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자 가보시면 페이지 272페이지. 켜셨습니까? 응. 아 딱 보자마자. 아 땀 보세요. 어 머리 아파. 아까는 그냥 봤을 때 820만 맞추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땀 보세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 밑에. 이게 기출이에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재산의 수익률이 각각 투자비를 따라서 가중 평균하시오. A와 B가 포트폴리오가 50대 50입니다. 얼마다?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자 이걸 제가 이따가 기출문제로 가서 풀 거예요. 푸는데 여러분들 그냥입니까?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갈게요. A부동산이 있고 B부동산에 50%씩 투자한다는 거는 만약에 100억이 있어요. 그럼 얼마씩 투자할까요? 50억. 50억 투자한다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나오면 반반씩 쪼개져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그 수익률이 나오면 반반씩 쪼개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자 그럼 갑니다. 자 지금 박스 있죠? 오리지널부터 풀어볼게요. 오리지널부터. 자 불황하고 황 오리지널로 갑니다. 요거 40%죠? 네. 요건요. 자 A가 있고요. A가 20 있고 얘가 70 있죠? 그런가요? 네.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불러보세요. 10. 30입니다. 자 분명히 제가 강의 시간에 소수증으로 바꿔서 풀었어요. 얘기하세요. 안 풀었어? 풀었죠. 그런가요? 그럼 이제는 야매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까 그냥입니까? 무식하게 갑니까? 무식하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자 볼게요. 요게 40% 60%라는 확률이죠. 네.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얘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갖다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얘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갖다 대고 반반씩 쪼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갈게요. 준비됐어요? 갑니다. 40에서 20을 자 곱해봐요. 800이 되죠. 6, 7이 얼마냐고 420이냐고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없어. 여러분들 동영상 들으시는데요. 이게 숫자가 잘못 나오면 야매도 잘못 가요. 420이 나오면 다른 게 나와요. 동감하십니까? 절대 이게 야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딱 60에서 70 420이야. 그럼 야매가 안 나와요. 4200이 나와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5000이죠. 그럼 얘는 5000에 대한 수익이죠. 야매로 간다면. 반을 쪼개야 돼 있다가. 오케이. 잘해야 돼. 420이라고 말해. 40에다가 10을 곱하면. 왜 40이라고 하지? 400이죠. 400이고요. 30에다가 60을 곱하면. 1800이죠. 그럼 합치면 2200이죠. 2200에 수익이 난 거죠. 그냥 반반씩 쪼개요. 반반씩 쪼개요. 맞습니까? 네. 갈게요. 그러면은 5000에 반은 자 2200에 반은 합치면 308페이지입니다. 넘기세요. 308페이지 넘기시면 이게 바로 308페이지의 11번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얼마가 나왔죠? 3600이 나왔나요? 3600이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네. 그럼 11번 문제 있어요? 그럼 오지선다에서 1번서부터 5번까지 얼마가 전달합니까?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3600이 나왔다며요. 그럼 얼마? 어떻게 알았어? 앞대가량 맞잖아. 가라고.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동영상 돌리면 내 오리지널 풀었다고 풀면 뭐하냐고 풀지도 못하는데 알겠습니까? 이게 객관식 문제입니다. 아까 그 문제와 이 문제 몇 번만 하시면 여러분 소수 좀 안 바꿔요. 자신 있으면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거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해 나세요? 자 투자 비중이 50대 50입니까? 이 비중이 아까는 없었어요. 아까는 기대순위로 그냥 곱해서 더한 거로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건 그냥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50대 50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곱해서 더한다. 두 번 나온다. 아까는 한 번만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또 한 번 가서 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봐봐. 여러분들 50% 50%가 나올 수 있고요. 60% 40%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전보이 같이 기억나시죠? 그럼 50 50이 나오길 원하세요? 60 40이 나오길 원하세요? 기도합시다. 60 40 나오면 골 때려져요. 그냥 반으로 못 조개. 그럼 60에다가 저걸 곱해서 더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몇 프로 몇 프로 나오길 원해요? 50 50 50 50은 반반씩 쪼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50 50이 좋아 60 40이 좋아? 자 나 봐봐. 60 40 나오면 욕을 해. 몰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50 50 아니면 60 40인데 지랄 같은 놈이 60 40 내요. 그러면 반반씩 쪼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때는 5000에다가 60을 곱해서 그 숫자가 커져요. 그래도 원리는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50 50은 그냥 반반씩 쪼개면 돼. 거기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갑니다. 뭐 또 하야. 60 40이 좋아? 50 대 60이 좋아? 반반씩 쪼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됩니다. 봐봐. 만약에 이렇게 납니다. 곱해서 더 합니다. 얘가 만약에 수익률이 6%가 나오고 얘가 4%가 나왔어요. 그러면 60 40이 좋을까요? 50 대 50이 좋을까요? 제가 갈게요. 아까 50 대 50이 좋다며. 50 50은 그냥 반반씩 쪼개면 돼요. 6의 반은? 6의 반? 3이죠. 수익률이 5% 됩니다. 언더스탠드? 무슨 아시겠어요? 근데 60 40은 그냥입니까? 숫자가 바뀝니까? 바뀌어서 0.65.4를 곱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시험 전에 항상 50 대 50이다. 왜 왜 왜 그래? 반반씩 쪼개면 되니까. 이해 안 나요? 그래서 아까 얘 숫자 나왔으면 그냥이야. 반씩 쪼개. 그래서 3600이 나오면 앞대가리가 36%가 되는 거죠. 이해 안 나요? 그럼 다시 갈게요. 50 50이 좋아? 40 60이 좋아? 기도합시다. 그래서 40 60 나시면 40 0.6 0.6으로 곱해야 돼요. 이해 안 나요? 근데 지금 죽인 게 여기가 40 60이에요. 그죠? 만약에 봐봐요. 이게 50 50 나오면 그냥입니까? 더 쉬운 문제입니까? 더 쉬운 문제예요.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자 50 50 나오면 그냥입니까? 반반씩 쪼개면 됩니까? 반반씩 쪼개면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내가 왜 이 작업을 했을까요? 반반씩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한 거죠. understand? 그럼 불황, 호황도 그냥이야. 50 대 50이 나. 다 50 대 50이 난 거죠. 근데 그 안에서만 40 60을 낸 거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무조건 다 50 50이면 그냥 반반씩 반반씩 쪼갠 다음에 더 하시면 되는 거군요. 이해하나요? 자 봐봐요. 제가 40 20 곱해서 800이 나왔죠.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5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50%면 이건 그냥 10%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드려요? 이것도 50이면 반을 쪼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긴 몇 % 나왔어요? 40% 60% 난 건 여기가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때 그냥이야 800, 4,200 구해. 4,200. 누구라고는 안하겠어. 420을 하면 안 돼. 그냥 그냥 야매가 틀려져. 틀려져요. 그렇죠? 야매 자체가 틀어져요. 왜냐하면 동감하십니까? 800하고 4,200이 나오지 5,000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잘못 나오게 되면 5,000이 안 나와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다시 갈게요. 지금 A, B의 그냥입니까? 50 대 50입니까? 내가 1,000억이 있으면 얘한테 50, 50 받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이야 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확률이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까 받았던 8.2% 문제였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50이면 그냥이야 반반씩 쪼개. 반반씩 쪼개서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얘가 50, 50 냈기 때문에 얘가 40, 60 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50, 50 낼 놈이 없습니다. 이걸 50, 50 내면 이걸 40, 60을 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50, 50 다 내는 놈이 없어요. 왜냐면 50, 50 내면 내가 야매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빨리 받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이거는 800하고 4,000이니까 5,000이죠? 5,000에 수익이 나왔다고 이렇게 봐요. 수익률. 맞나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2,000이 나왔죠. 그죠? 근데 그냥이야 50 대 50이에요. 반반씩 쪼개서 내가 술을 먹겠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얼마? 2,500. 얘는? 3,600. 정답 몇 번? 4번. 어떻게 알았어? 3,600. 3,600 나왔으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떠요. 아까 그 기대수익이라고 이해하셨죠 그죠? 자기가 계산하는 방식은 자기가 직접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50 대 50은 그냥 반반씩 쪼개. 반반씩 쪼개. 근데 40, 60은 못 쪼개요. 그죠? 못 쪼개기 때문에 0.4, 0.6을 하지 마시고 그냥 40, 60을 그냥 곱하면 그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객관식의 묘미는 그 앞대가리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문제랑 이 문제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보세요. 두 문제를 가르쳐 드렸어요. 아까 가시게 되면 페이지 267페이지 가시면 자 갈게요. 267페이지 문제 하나 있죠? 267. 찾았어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267페이지 나온 문제랑 얘 문제랑 어떤 게 어려울 걸까요? 267페이지가 어려워요? 칠판이 어려워요. 아니 각기 267페이지의 계산 문제랑 얘 계산 문제랑 어떤 게 어렵겠어요? 얘가 어렵죠 얘가 대답해봐요. 그럼 얘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가 남아요. 둘 다 나온 적은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또 다시 말하면 그냥 또 기도해야 돼. 또 책에 나오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8.2% 나오길 원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얘 아니면 쟤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나오는데 지금 아까는 곱해서 더하는 게 한 번밖에 없었어요. 얘는요? 두 번이에요. 포트폴리오. 왜요? 얘는 수익률만 구하는 게 아니죠. 여기다 50 50%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문제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267페이지가 나오길 원하여 실패이 나오길 원하여 기도합시다.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니까 가져가시는데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문제를 자꾸 이렇게 기초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자기가 직접.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기초 문제 나오면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또 풀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기를 원해야 될 게 이게 계산 문제에서 굉장히 간순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다. 그러면 그냥이야 답이 있어. 답이 있다는 거죠. 앞에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처음에는 제가 감전평가를 강의하는데 감전평가는 개선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감전평가사는 다 엘리트예요. 반에서 막 정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만 들어요. 여러분들 1, 2등 하셨어요? 감전평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감전평가가 이게 과연 먹힐 것이냐는 걸 제가 해봤죠. 야 먹혀요. 애들이. 와 환호예요. 걔네들 맞아.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걔네들은 계산이 엄청나게 잘 돼 있거든요. 걔네들 소득주문이라도 나오는데 이걸 들으니까 뿅 가는 거야. 왜? 답이 보인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감전평가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애들이 반응이 없어. 야매하고 그러는데 고민 중에서는 달라요. 애들이 고시생이어서 냄새도 나고 그러거든요. 쳐다보는 게 눈도 빨개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눈이 빨간 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답을 많이 찾아서 걔네들은 고시생이에요. 말대로 굉장히 막 나를 쳐다보는 게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막 하면 애들이 나를 놀릴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했더니만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요. 왜? 그냥 그냥 맞히면 돼. 걔네도 객관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되셨나요? 되셨고. 그래서 야매만 갈 수 없어요. 야매만 갈 수 없으니까 일단 하나만 보내드리면 287페이지로 가볼게요. 287. 287페이지 가시면 문제로 확인하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건 야매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아까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푸는데 그런데 이 문제로 확인하기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저랑 같이 도와드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가공기 유흥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갈게요. 다음 임대주택 사업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했죠? 순소득에서 이제 빼요. 빼고 우리가 자측에 영업소득세 계산은 순대가미 순대를 빼요 가미를 빼요. 감가와 이자를 빼야지만 가세에 대해서 소득이 나오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면 들어갔습니다. 자 페이지 287페이지 문제 보고 계시죠?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 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페이지 가시면 28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영업 현금 우름이라는 게 있나요? 287 284 있어요? 거기 순영업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서부터 불러봐 주세요. 뭘 빼죠?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그런가요? 네. 그럼 뭐가 나오죠? 세전 현금 수지. 무슨 세를 빼나요? 영업소득세를 빼죠. 그럼 뭐가 되죠? 세후 현금 수지가 되는거죠.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영업소득세의 계산이라는 게 있죠. 네. 터셨습니까? 순대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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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룡업소득이라는 자체에서 대체충당금을 더하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대체충당금. 더하고 이건 세액공제가 안 돼요. 근데 감가상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자지급이라는 게 있나요? 네. 건물의 감가나 이자는 내가 가져가는 겁니까? 이자는 없어지는 겁니까? 감가상각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건물의 가치를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감히 감히.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제 연말정산할 때 영수증 챙기는 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가와 이자는 세액공제가 됩니까? 세액공제가 됩니까? 공제가 되죠. 공제가 돼서 빼줘요. 그렇죠? 세액공제. 그럼 연말정산할 때 영수증 챙기죠. 공제를 적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감히는 그냥입니까? 세액공제가 됩니까? 감가와 이자만 되거든요. 그렇죠? 감가와 이자만.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 지금 우리나라가 세금을 막 많이 거두려고 하죠. 그럼 세금을 공제하는 게 굉장히 건방져요. 따라오세요. 감히. 겁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니. 감히는 빼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따라오세요. 순대, 감히. 오늘 집에 가면서 순대를 사가세요. 자녀분이 네 분인데 한 분이 계속 쳐드세요. 네가 순대를 다 쳐먹다니. 감히. 이렇게 하는 감히. 따라오세요. 순대, 감히. 그럼 순대를 빼줘요? 감히. 감히. 순대를 빼주는 게 아니죠. 감가와 이자를 빼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세법 시간에 과세소득이 나오죠. 과세소득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세율이 있습니까? 만약에 30%다. 여기서 나오면 영업소득세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럼 밑에 해설 보지 마시고 문제를 확인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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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억 4천에서 8천 빼면 6천이 나오죠. 아시겠습니까? 0.3으로 하니까 1,800만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5천에서 1,800배니까 얼마 안된다? 3,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정답은 3,200만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잠깐 거기다가 접어놓으시고 잠깐 접어놓으세요. 287페이지 접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이런 제기를 한번 제기해볼게요. 267페이지 접어놓으시고 갈게요. 자 26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히 이 문제는 제끼셔야 돼요. 반드시 맞히셔야 돼요. 맞히셔야 되죠. 제 말 무슨 뜻인지 못하겠겠어요? 맞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는 좀 전에 지금 287페이지는요. 맞힐 시 안 맞힐 시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리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까 8.2%는 반드시 맞혀야 되는 계산 문제고 이거는 솔직히 그 장이야 자기가 판단해야 돼. 그렇죠. 이걸 내가 풀 수 있느냐 안되냐를 판단하시고 안되면 빨리 넘어가세요. 제 말이 틀려요? 반드시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되고 순서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드리자마자 다시 볼게 아까 8.2%나 아까 3.6% 찍는 두 문제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문제가 같이 나왔고 얘 문제 나오면 얘는 그냥 맞혀. 이거는 제껴. 제껴고 나중에 풀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모든 수강생들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아까 8.2%는 그냥 먼저 풀어. 먼저 풀고 넘어가고 얘는 제껏이라는 거예요. 제껏이고 나중에 가지고 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꽃풀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마옥이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푸세요 푸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한테 공부해 공부해도 안 돼요. 그런데 봐봐 여러분 아까 8.2%와 3.6%는 그냥입니까? 한 만큼 나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 만큼 나오죠? 몇 번 강아지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0년 동안 강의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이 문제는 풀지 안 풀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실력이니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3월달은 모의고사가 안 나옵니다. 4월달도 안 나와요. 4월달에 오전에 들으신 분들은 4월달에 7,80점 나오잖아요. 재수생이에요. 왜냐하면 웃기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웃기게 뭐냐면 제가 종로 방문가 있다가 강남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종로에서 3수생이 있어요. 또 떨어졌어요. 좀 팔리니까 강남으로 간 거예요. 나는 알잖아요. 종로인지. 그래서 모의고사가 7,80점 나오는 거예요. 옆에가 언니 언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나 전교 1등만 할 수 있거든. 이런 거예요. 재수없어. 3수생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주위에도 몇 명이 있을 거예요. 오전에도 점수가 나오고 그러면 뒷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3월달은 안 나와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냥 보는 걸로만 보시는 것이지 내가 3,4월달에 모의고사 7,80점 나온다? 그건 절대 말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이 문제는 가져가시고 이 문제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운 게 아니라 내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오는데 내가 개인의 성질이나 개인에 대한 실력을 모르잖아요. 안 되는 사람한테 막 하면 됩니까? 이런 거는요.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에 점수를 따시고 이거는 제가 해드린 거니까 연습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강조하냐? 얘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건 그냥 본인이 판단해. 만약에 모의고사 나오면 제끼시는 거죠. 제끼시고 그냥입니까? 다른 것부터 풉니까? 그렇죠. 만약에 계산 문제를 너무 많이 하면 민법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여쭤보시는데 그 분이 민법부터 풀어요? 그건 본인마다 달라요. 개론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미법이 나 미법이 자신 있다면 미법부터 푸시고 개론이 있으면 개론부터 푸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미법도 그냥이야 판례가 어려워. 판례도 그냥이야 제끼고 학교로는 그냥이야 계산이 어려워. 계산도 그냥 제끼시는 거예요. 제끼다가 나중에 체크를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안 면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계산이요 어렵게 나오면 기출이 안 나왔던 것도 막 나와요. 그죠? 그러면 막 풀면 강사들도 4, 5분 걸려요. 강사들도 그걸 풀겠다고 계속 푼 거예요. 15분 걸려요. 15분 답도 틀렸어요. 고집이 있어도 안 돼요. 고집이 그래서 딱 봤을 때 아니다! 탁 제끼고 그죠? 따는 거에서 딱 점수를 따시는 거죠. 아까 차 안에서 땡기는 거 아세요? 그것도 제끼어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안 돼요. 오늘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아까 차 안에서 땡기는 것도 제끼지 말아야 될 문제고 이거 제끼지 말아야 될 문제고 얘는 알아서 하는 거고 동감 안 하는 거고 동감하세요?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세요. 그래서 여기 template 네 각각 perspective 평 oning 3 불 약 맥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